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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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메뉴 썸네일 잠깐만 제육볶음, 스팸, 계란말이, 김, 부대찌개, 밥 사레질 정말 부족해요 참 고소하 소스 메뉴 뱀 치즈볼 아...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번엔 다 먹어야지 갈비 쭈욱 뼈는 또 먹어야지 고춧가루 뼈는 마늘 뼈는 대파 뼈는 마늘 정말 맛있네요 뼈는 불가능 뼈는 불가능 계란에 가득한 계란이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단무지는 계란말이 되게 맛있었어요 계란말이 더 맛있지 않아요 계란을 먹는거 같아요 초콜릿 너무 맛있어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 배불러요 배불러요 마지막으로 어묵 치즈볼 치즈볼 감사합니다.